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오늘은 우한가족 19편인데요 요즘 세계적으로 확산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많은 분들의 우려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4일 만에 10만 명이 늘어 무려 30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는데요 이는 전 세계 확진자 수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많은 매체에서 보셨다시피 다수의 미국인들은 마스크를 왜 쓰냐고 하며 실효활동을 해왔습니다 안 쓰는 이유로는 범죄자처럼 보인다 혹은 병에 걸렸다고 생각한다 등인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당장 저번 달에 미국 대통령의 말 때문에 더욱 마스크를 안 썼다고 합니다 일반 시민은 자신이 일반 감기인지 아니면 감염이 된 건지도 모를 테고 무증상자가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가 없으면 스카프라도 써라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미국 시민들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타우지공씨가 위챗 단체 톡에서 나온 어떤 대화 내용을 말해준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타우지공씨가 위챗 단체 톡에서 제 7시스텐입니다 오늘街上 많은 사람과 많은 차량이 매우 일어나서 매우 일어나서 매우 일어나서 아까妹妹 不是去超市了吗 她在超市 排非常非常长的队 네 她는 멍랭이지만 멍랭이지만 排隊又危险 너무多人 이건 시험이 아니라 일루만이 빨간색이 우리가 이 GiveElemonia 소통에 있는 우리가 지났을 때로 지체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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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을 죽인의 이제는 다른 사람을 전화 지체만의 지리에 시험이 1300 지금 지금 이렇게 다같이 지체만이 그리고 엄마가 여기만 왜 여기가 흑붙지 있는 이유? 엄마가 흑붙지게 하여름, 엄맛지게 하여름 엄마가 흑붙지게 하여름 방금 전화가 전화 됐습니다 저희는 휴대폰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안전을 못했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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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누가 머리 깎고 있는 거 보셨나요? 중국은 정말 길거리 다니다보면 위 영상처럼 가끔씩 길거리 미용사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죠. 물론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요. 아 그리고 여러분 중국이 지금 쌀과 식용료 등을 사재기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동남아 일부 국가들이 식량 위기를 우려해 쌀 수출을 중단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타오지홍씨도 급하게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샤오저가 3개월 만에 머리를 깎으러 나간다는데요. 보고 오시죠. 줄게요. 한국에 얼마나 바 W 사진에 Copper Air이 전부라를去 동남지에 가져이로 만든 귀여운 cage 그리고 그는 롱닭이 아, 지금 롱닭이 좋아서 아, 빨리 가요 아, 빨리 가요 저녁에 롱닭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사랑해 그리고 롱닭이 많이 사랑해 지금 롱닭이 좋아서 롱닭이 좋아서 롱닭이 좋아서 롱닭이 좋아서 이 커피는 선물을 보내주고 싶지? 이 커피는 드디어 선물을 보내주고 싶습니다. 왜 이런거지? 저는 안으로 전화가 되었습니다. 저거는 저거는 못하다고. 내가 먼저 주문하자. 자시피해 봐. 첫 번째 문이 있을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 아직 안 익숙해? 네. 오늘 바이러스에서 너무 추천만요. 오늘 입장은 너무 뜨거워요 네 엄마가 안 될까요? 두개가 두개가 이 식당장은 이제 문을 열어버렸어요 오늘 물을 씻고 물을 씻고 나중에 물을 씻고 내가 물을 씻고 물을 씻고 아래에 잘 안 보기 때문에 잘 안 보컬 이제 3개월에 못 뺏어 지금 이 방금 뺏어 그 위치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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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오조의 머리가 확실히 깔끔해졌네요 요즘 벚꽃 등 각종 꽃들이 피고 날씨도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외출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물론 집 주변에서 벚꽃도 구경하는 등 가끔씩 산책을 나가곤 합니다 근데 너무 아쉬운 건 이 아름다운 꽃들을 보는데 마음 한편은 불편하고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이 향기로운 꽃 향기도 맞지 못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하루빨리 이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걱정 없는 세상에서 걷고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